여러분 혼자서 군시렁되지 말고 카톡방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. 끼리끼리 모여있지 마십시오.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거지.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거지. 사랑드립니다.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울...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 불안하십니까? 걱정되십니까? 주변에서 몇 썩몇썩 얘기하면 가슴이 뛰십니까? 그건 방관자들의 얘기입니다. 우리는 문 밖으로 나서십시오. 나서서 국민만 보고 찍으라고 국민들을 만나서 설명하십시오. 이조심판은 민생입니다. 여러분 자신있게 말해주십시오. 그리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.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여러분 혼자서 군시렁되지 말고 카톡방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.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 분만 끼리끼리 모여있지 마십시오. 그냥 밖으로 나가십시오.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십시오.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.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거지.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.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거지.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